20대 흑수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부터 모으세요. 저축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벨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드리블도 못하는데 3점 슛 연습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20대 분들이 답답해 하실 텐데 요즘에 지금 비트코인이랑 장외 주식 이런 거 미국 주식도 초고속 성장주 이런 약간 뭐죠? 동전주 같은 거를 하고 있는 20, 30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20, 30대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훨씬 더 장기 투자인데 남자분들은 초단타 매매나 막 그 동전주, 잡주 이런 걸로 많이들 가셔가지고 오히려 20, 30대 여자들보다 20, 30대 남자들이 투자 성과가 훨씬 안 좋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만나봐도 20, 30대들 남성들이 되게 조급해 조급하고 엄청 답답하고 막 분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집도 못 살 것 같고 집을 못 사면 뭐가 문제냐면 결혼도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사고 방식이 뭔가 집을 해야 되고 최소한 전세금도 어느 정도 좀 내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돈을 못 버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야 이러다가 내가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고 인생이 그냥 완전 그냥 이대로 가겠는데? 라는 그 뭔가 내 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 엎어져가지고 더 이 엄청난 그 파도가 온다는 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한 방에 10배 뛰기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 1, 2년 전에 비트코인 샀는데 벌써 막 10배 벌었다. 아니면 비트코인을 선물로 투자해가지고 몇 억 가지고 몇 백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나도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달려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이 투자금을 늘려야지 수익률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늘리려고 그래.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데 투자금을 늘리는 건 고통스럽고 귀찮고 하기 싫거든 이거는. 버는 돈은 뻔한데 저축을 많이 하려니까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껴 쓸려니까 고통스러워. 데이트도 못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뭐 취미생활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 고통스럽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래서 이 투자금을 늘리는 이 저축을 할 생각이 없어. 뭘로 가냐면 일로 가. 수익률을 높여야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비트코인도 있지. 원자재 선물 옵션 같은 것들도 있지. 해외 주식도 있지. 요즘엔 뭐 찾아보면은 너무 많거든요. 막 다섯 배 뛰기 이런 게 너무 많아. 테슬라가. 뭐 다 테슬라 주주야 요즘에. 맞죠? 테슬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테슬라가 몇 배 올랐는 줄 알아요? 하면서 왜 미국 주식 안 하죠? 이런 20, 30대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가 또 막 빠지니까 조용해져.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가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올리죠. 수익 인증합니다 하면서 막 몇백 프로 막 벌었다고 막 몇십 프로 벌었다고 올려놓고 갑자기 또 빠지니까 조용해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수익률에 집책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수익률이 높은 거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변동성이 큰 거야.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는 변동성이 큰 거지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오르는 때가 크면 내려가는 것도 크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가뜩이나 저축도 못하는 사람인데 변동성 큰 데 가서 놀다가 잘 되면 좋죠. 잘 돼서 탁탁탁 했는데 3배, 5배, 6배, 10배가 됐어. 근데 마침 또 잘 빠져나왔어. 그럼 너무 좋지. 근데 한 3배, 4배, 5배 먹었다가 갑자기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제일 최악은 뭐야. 고점에 들어갔다가 변동성 큰 데서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저축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저축도 못하는 사람인데 기껏 모아놓은 2, 3천만 원을 날려버려. 저축이 잘 되는 사람이면 야 그래 뭐 천만 원 날라갔네. 그럼 몇 달 만에 모아야 되겠다. 금방 모으지 뭐. 이렇게 툴툴 털고 나올 수 있는데 이 저축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2, 30대들, 남자들. 근데 이걸 몇 년을 모았어. 4년, 5년을 모았어. 근데 변동성 큰 데 가서 한 방에 막 2, 30% 마이너스 맞고 탈탈 털려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다시 모으려니까 한 4년 걸릴 것 같아. 한 3년, 4년 걸릴 것 같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익률 높은 데로 가는 것도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수익률이 높은 건 필연적으로 어려운 곳인 거예요. 무서운 곳이고 위험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서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수익성이 높은 변동성이 큰 데들은 소수가 성공하는 데고 수익성이 낮은 곳은 다수가 성공하는 데요. 물론 그 다수가 성공하는 그 성공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지. 너무 작지. 이래서 언제 부자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작은 성공의 크기에다가 투자금을 많이 넣으면 돼요. 수익률 곱하기 투자금이 내 소득이니까. 내 이익이니까. 그래서 좀 고생 좀 하세요. 젊어서 고생해야지. 언제 고생해. 그러니까 좀 저축도 좀 많이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벌려고 하시고 그래서 좀 뭔가 안정적이면서 정석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테슬라로 10배 버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100배 버는 분들 축하드리죠.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지. 근데 그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수백 명들이 마이너스 몇 십 프로 맞고 탈락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20, 30대 여성분들처럼 그냥 저는 그냥 삼성전자만 사는데요. 이게 100배 나아 진짜. 그게 100배 나을 수가 있어요 진짜. 제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저는 애플만 샀어요. 이런 여자분들이 수익성이 훨씬 좋단 말이죠. 제발 너무 수익률에만 꽂히지 마세요. 주식은 잘해야 돼. 주식은 정말 잘해야 돼. 제가 그래서 26, 27대 부동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던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익률이 낮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투자금을 왕창 넣어가지고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투자금이 없는데 고수익률로 가서 된통 당하고 나와. 이걸 반복해.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분들 엄청 많죠. 4천만 원 찍으면 제 전재산 몰빵합니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